이 타임에 제가 등장하는 게 맞죠? 계양교의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정말 또 이렇게 코로나19 마무리되고 있는 이때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얀센이라고 하는 백종을 이미 맞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접종 완료자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접종이 또 마무리되면 우리 모임이 예전처럼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또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등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 또한 그 귀한 보열로 우리를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된 계양교의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귀한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풍성한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을 통해 또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마음마음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저희가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또 너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또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그 마음들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더욱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병마와 싸우고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큰 극률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빨리 회복하여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또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올 그날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이 너무 가까이 왔음을 알았기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 더욱 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서울 노원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광석 형제입니다. 코로나19 이 기간 때 정말 이렇게 교회당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외부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레기도 했고 또 여기 오면서 또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계신지 근황도 궁금했고 또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굳굳하게 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함께하시는 모습이요. 너무 본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결산되어가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반,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긴 했는데요. 이제 좀 그 시간이 끝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고 또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나의 그런 신앙의 길이 어땠는지 또 살펴보는 결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계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코로나19 이 시간에도 정말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식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이 모습 보니까 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복음이 확장되지 않나 그런 소망과 또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제한 말씀은 먼저 10편, 84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10편, 84편, 5절입니다. 10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차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0편, 84편, 5절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오늘 골짜기를 통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골짜기. 계양교회 형계자매님들 골짜기 하면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의 골짜기가 그려집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낮은 산에서만 있으면 골짜기 하면 뭐 개울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 그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골짜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평지와 평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입니다. 즉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지역의 이 골짜기들을 보면 어떤 골짜기도 있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브라함 시대에 그곳에서 일곰방 여드롱 그런 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크게 싸움했던 그런 골짜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골짜기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큰 골짜기 이 골짜기 산과 산을 연결하는 골짜기 땅과 땅을 서로 연결해주는 골짜기 그러한 골짜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죠.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되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골짜기들이 있는데 아마 구원받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게 시작되는 경험해 본 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 눈물 골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있기 전에 그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토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는요. 이 세상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그런 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 그곳에 우리는 네비게이션이 지금 맞춰져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 시온의 대로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골짜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들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골짜기가 바로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입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이 눈물골짜기 이 눈물골짜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먼저 이 눈물골짜기의 특징이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골짜기의 결국이요. 이 눈물골짜기의 결말이요. 샘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른 땅, 메마른 땅 그 메마른 곳에 이 샘이 두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나무들이, 초목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 초목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의 시작, 맺는 시작은 사실 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내가에 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늦은 비와 잃은 비가 있는데요. 이 비를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크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절기가 있는데요. 그 큰 세 절기를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결실들이 있어요. 결실들이. 그러기 때문에 손에 들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 왜 들고 올라가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늘을 바라봐야 곡식을 얻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떼해 주셔야 되고, 이른 비를 또 떼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비를 멈추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 그곳에서 이 곡물을 추수하는 그 농부의 소녀는요. 정말 그동안 하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이 추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손에 보니까 6월절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6월절. 이 6월절은 4월입니다. 이 4월에는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를 가서 드렸고요. 그리고 5순절은 6월입니다. 이 5순절은 6월에는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밀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10월입니다. 10월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결실 맺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코로나 이야기. 교회에 들어와도 코로나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인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수하고 계시는지요. 이 추수 때가 되면 농부에 그동안 해왔던 시간들, 투자했던 그 시간들, 땀 흘렸던 시간들, 이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의 양이 계산이 되는 데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할 때 거둬들이는 그 결실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농사 지으면서도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얼만큼 더 나가서 돌보고 농부가 얼만큼 더 나가서 눈물을 흘렸는지 땀을 흘렸는지 그런 시간들이 다 계산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좀 추워서 안 나가고 더워서 안 나가고 바람 불어서 안 나가고 오늘은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이런 시간들이 많은 농부는 추수가 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정말 얻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많은 시간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농부는요 그 결실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의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이 눈물골짜기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눈물골짜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또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때 그 시작을 할 때 눈물골짜기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 속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 하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고난의 인물 하나 우리가 뽑아본다면 열이면 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비입니다. 요비 요비는 어땠습니까 요비의 시작은 요비의 1장 1절은요 뭐라고 쓰이냐 우수 땅에 요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요비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사단에게 너 세상에서 요비 같은 사람 보았니 그런데 그 요비에게 알 수 없는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그리고 하염없이 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비 16장 절정에 이르잖아요 절정에 이르는 그 요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구나 형제자매님들 그냥 감정적인 눈물으로 일시적으로 흐르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 정말 이 울음으로 붉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잠도 자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잔 채 아침 저녁으로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눈물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몇 시간씩 슬픈 일을 당해서 이게 울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붉어지고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비에게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린 그 병으로 인해서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요 그 고통을 몸소 맛보면서 그리고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한 채 그리고 누구에게 위로 한 마디 얻지 못하고 있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이 눈물이 언제까지인지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그 밤새 울고 있는 그 요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비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었잖아요. 왜 요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비의 삶은 정직했습니다. 요비의 삶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작된 이 눈물의 난할들 그 요비의 눈물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비의 고난은 요비 잘못살아서가 아니라 사실 요비 이 고난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한번 해야지 하고 세상과의 모든 걸 정말 단절시키면서 깨끗한 삶으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요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눈물이 흐르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 고통, 그 고난을 나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눈물골짜기에 정말 승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있어? 왜 그곳에서 튀어나오지? 왜 다른 곳을 찾아보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요배 안에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요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잖아요.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장 큰 방법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 그칠 수 없는 눈물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꿔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성경 인물 중에 요셉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그것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국 가서 시작된 그 인생 어땠을까요? 요셉의 지혜 요셉의 능력 그리고 요셉의 그 애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얼마든지 아버지 야곱을 향해 올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억울한 누명을 변론할 수 있는 단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는 참 미련한 모습 그대로잖아요. 누명 당하면 누명 쓴 대로 감옥 들어가면 감옥 들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선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잊어버린 자에게 원망 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눈물골자기를 통과한 많은 형제자매인들이 여기 지금 있기에 어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또한 정말 이 시기를 담대하게 잘 넘기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눈물 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핍박으로 인해 이 눈물골자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죠. 핍박 이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장인사울 장인이죠. 장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울에게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밤낮 쫓겨다니면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밤낮을 제대로 그걸 피하지 못하고 밤낮 어쩌면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 채 이곳에 숨었다 저곳에 숨었다 계속 도망자의 생활 그 도망다니는 이유 없이 도망다니는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질투심에서 사울의 시기심에서 사울의 그 욕심으로 인해 다윗은 가야할 목적지도 모른 채 정말 이곳저곳으로 동서남북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향해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그 시간 바로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내는 시간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눈물 골짜기도 있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10편 찾으셨으니까요. 그 뒤에 10편 126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왁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0편 126편 이 기자가 지은 이 시의 때는 이 시를 지은 그 시간은 어떤 때였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그 나라가 산산 박살나고 망해버렸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한 채 이방 나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국으로 노예신분으로 포로신분으로 팔려나간 때였습니다. 끌려간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예생활 포로시대를 겪는 것 어떻겠습니까?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잖아요. 특히 포로로 그 땅에서 산다는 건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경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죽여도 누가 때려도 가진 걸 누가 뺏어가도 어느 누구에게 하수연할 수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바로 포로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웃으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토록 그리워했고 그리워했고 그토록 정말 꿈속에서 늘 그려봤던 예루살렘의 그 멋진 성과 성벽들 그걸 기대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예전에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성과 성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여우들이 뛰어노는 들짐승들이 날뛰는 그런 황폐해버린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그곳에 함께 도착해 있다라고 도착한 첫날 그 첫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대는 무너져버립니다. 꿈꿨던 꿈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곧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목숨 걸고 희생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목숨 내놓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물 나는 날이죠. 눈물 흐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설상 가상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시작해도 부족할 판인데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요. 주변에 많은 나라가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거기에 또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래도 함께 온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능력 있고 돈 있고 나름 불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부자들이요. 능력 있는 능력 자들이요.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야밤도 죄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속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 어땠을까요? 낙담 정말 낙담으로 무너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시작의 벽돌은요. 어떤 벽돌을 하나님이 지금 쌓기를 원하십니까? 눈물 벽돌입니다. 그 눈물로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는 그 벽돌 지금은 앞을 기대할 수 없고 정말 어쩌면 그 꿈조차 꾸는 게 사치인 그 시간이 될지 모르는 하루이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매일 눈물을 흘리며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장 한 장 쌓아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입니다. 정령 입니다. 입니다. 열매 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의 시작이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조건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그 모든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정말 복음이 흥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음이 팽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게 때문에 그 상황 그 환경 그렇게 되야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인들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 웃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여기 계양교회 초창기서부터 있었던 형제자매인들 많은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려웠죠. 정말 세상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꿋꿋하게 그 하루하루 정말 뜨거운 해가 뜰 때에도 바람이 올 때에도 비가 올 때에도 지키신 신앙의 한 장 한 장 그 하루하루가요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 세우는 그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신앙의 부음은요 복음의 팽창은요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남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또 세상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남습니다. 남아있는 그 신앙이 결국은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이 눈물 골짜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다음 또 하나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이 골짜기의 의미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야 할 땅이에요. 축복의 산과 세상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 저주의 산에 있었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길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축복의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간들인 것이에요. 두돌아서고 멈추는 순간 그 축복의 산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거나 뒤돌아서면 더 멀어지는 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산 중에 하나가 어떤 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7장 사무엘 상 17장 2절 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버렸으니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의 상황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시죠? 엘라 골짜기의 결국 결말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아세 싸움이에요. 지금 엘라 골짜기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항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블레셋 군의 그 모습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겨눌 수 없는 정말 힘을 겨룰 수 없는 엄청난 거구의 거인이 또 그곳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요 산과 불로 막 숨어들기 시작하고요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남아있는 그 군인들도 지금 벌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세상적 전술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야구를 하는데요 7회 말 8회 말이 시작되는데 상대팀과 상대팀과 우리팀의 경기가 7대0 8대0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 속에 남아있던 응원들 어떻겠습니까? 지고 있는 팀은 야 오늘 다 봤다 끝났다 저거 경기 몇 경기 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끝이지 하면서 성질내면서 다 경기장 바꿔도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역전의 명수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고 있을 때 마지막 위에서 홈런들을 빵빵빵 터뜨려가지고 결국은 역전에서 이긴 사건이죠. 신앙의 전투는요 세상의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전투는요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먼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투하는 그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승리하는 이 전투를 지금 계속 겁장이가 돼서 다들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힘 다윗에게 있었던 이 능력 다윗에게 있었던 이 사건 정말 다윗이 물멧돌 잘 돌리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정말 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윗의 그 마음 안에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요 쉽지만은 않죠. 왜 그러냐면 엘라 골짜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시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있습니다. 그 주소는요 바로 여기 계신 형제자매인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엘라 골짜기의 주소예요.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늘 싸우지 않습니까?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존 뉴턴 잘 알죠. 그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 복음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를 써놓은 그 많은 역사의 책 속에서 정말 마귀의 앞잡이인 악한 교황들을 많이 보았고 많이 만났지만 더 악한 교황 더 악한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투는요 사실 외부적 전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바로 이 전투입니다. 엘라 전투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있는 소리가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아시 다윗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위침과 같죠. 어떤 위침으로 지금 세상은 우리 마음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 아파트 좀 사놓으면 행복하다 니까 지금 아파트 살 때 기회야 기회 여기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납니다. 열몇평 되는 정말 작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곽해야 2억 3억 이랬던 아파트가요 지금 5억 6억 정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어요. 이런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려오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조금만 투자하면 지금 이 사업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내가 지금 이 통장에 돈 조금만 더 모아놓으면 신앙생활은 조금 더 환경 좋아지면 하고 지금 현재 이 일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외침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외침에 무릎 꿇는 것 그 외침을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이 숨어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다윗이 엘라골자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자 돈이 많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또 외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잠원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잠원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잠원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독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독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세상은 재물이 많은 게 낫다고 하는데 성경은 적은 소독이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독이 적더라도 세상보다 좀 적게 가졌더라도 그 적은 소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의 이 신앙 이걸 지키는 것 그게 의를 겸하는 거잖아요 그 의를 지키는 것 그게 더 낫다 시의심 더 좋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우리 신앙의 법칙이에요 정말 법칙입니다 세상은 대충 살라고 하죠 세상은 이 세상 육체의 힐링을 살며 사라고 합니다 누리라고 합니다 한 번 가면 한 번 가면 안 오는 인생 재미있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따라 살라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엘라골짜기의 싸움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향해 뛰어나갑니다 골리아스를 향해 뛰어나가는 그 주머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멧돌이 있습니다 그 물멧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다윗이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해왔던 그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물멧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외침을 할 적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는 무기 던질 수 있는 무기 바로 말씀이잖아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노원교회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행이 벌어졌냐면 이건 좋은 유행이니까 지금 히트치고 있는 그 유행을 제가 자랑하고 가려고 합니다 노원교회 전성도 형제자매님들이요 올 한해에 2021년 야고보소 5장을 다 암송하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월까지 1장 암송하고 4, 5, 6월달까지 2장 암송하고 7, 8월달 이렇게 3장 암송하고 이렇게 지금 암송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처음에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랬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요 와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저희 노원교회당에서 암송 모두의 이 암송이 시작이 됩니다 교구별로요 저희가 4개 교구가 있는데 교구별로 암송한 형제자매님들 구역장별로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한 교구당 보통 110명에서 120명 이 정도 암송을 하셨더라고요 성인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암송을 함으로써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아주 유익한 교제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광석이거든요 빛광자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돌석자 아닙니다 주석석자예요 주석석자 그런데 돌석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빛나는 돌은 맞으니까요 저 돌머리거든요 굉장히 암송에 저도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요 함께하니까 함께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조모임 시간에 간증을 해요 내가 암송을 안 하다 하기 시작했는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방언을 하시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받으셨나 그 자매님의 간증 핵심 내가 세상에 꿈속에서 잠자면서도 암송을 하면서 자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잠자던 형제님이 뭐하냐고 물어봐도 계속 암송하고 있더래요 아주 좋은 선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암송의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암송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 마귀의 싸움이 있을 때 마귀가 외칠 때 마귀의 그 소리가 있을 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겁니다 ,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소 노원교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계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야고보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한 번 만나면 배틀 한 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감정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치이 쥐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의 또 골짜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지금 골짜기를 좀 하나 생각해 볼 골짜기는요 호도동산이 있는 골짜기 성경에 호도동산은 이게 많이 설명되지 않는데 지금 아가서에 이 호도동산 골짜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인데 아가서를 한참 성경 구약 끝에 있겠지 구약 끝에 있을 거야 잘 못 보던 성경 아가서 구약 끝에 있을 거야 하고 끝에서 찾으시는 형제자매님들 없으시죠 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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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제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료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술에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 아가서의 큰 틀 내용 주제들을 달락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6장은 어떠한 상황이 됐냐 이 순라미 여인과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헤어진 슬픔 속에 있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시작의 차점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하는 그 시작의 모습을 어디에서 시작하냐 골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냐 푸른 초목이 있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고 성료나무가 꽃이 피고 정말 호도동산이 있는 내려가는 골짜기였습니다 신앙의 회복 언제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높은 산들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오르라고 합니다 정상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의 정상은요 그 신앙의 높은 곳은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높은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신앙의 정말 높은 정상은 낮은 골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상은 골짜기입니다 그것도 낮은 골짜기 이 골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낮은 골짜기를 내려가고 내려가 있을 때 초목들이 지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순을 내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가장 낮은 골짜기지만 물이 넘치는 골짜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민둥산이었던 앙상한 정말 나뭇가지만 있던 그 산이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푸르러지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호도동산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높은 산은 올라가 봐야 세상 곳이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낮은 이 골짜기는 무엇이 보이냐 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다 보여요 세상의 높은 산은 우리 육안의 눈이 밝아지는 곳이지만 신앙의 이 낮은 골짜기는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곳입니다 어느 골짜기를 향해 어느 정상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이 낮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흐르는 물을 통해 푸르러지고 있는 그 초목은 온 산을 덮을 것입니다 사실 그 산을 지탱하는 건 그 산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산의 푸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상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산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좋은 자리 어디에 가 있냐면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김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김 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푸르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시작할 때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신앙의 골짜기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요 가지 말아야 할 골짜기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가야 하는 골짜기 통과해야 하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골짜기는 삼손이 불레새 땅에 가지 말아야 할 그 골짜기죠 자꾸 그 이방 땅으로 그 세상으로 발길을 내딛기 시작할 때 처음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내딛기 시작한 그 발걸음은요 결국 여인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넘기는 시간이 됩니다 여인의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넘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의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레새 사람들 앞에서 제주 넘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같이 좀 살아보려고 가봐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가봐야 삼손의 결국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제주 넘고 있는 모습 정말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이 생명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결국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계양교의 형제자매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자였습니다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인들 또 이 시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